지금부터 파이썬 쉘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 쉘은 인터랙티브 모드라고도 부릅니다 인터랙티브는 상호작용한다는 뜻이죠 코드를 작성하는 우리와 파이썬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일을 해 나아간다는 그런 뜻인 거죠 살펴봅시다 이 수업은 파이썬을 자신의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에서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때부터 참여하시면 돼요 파이썬 인터랙티브 모드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냥 파이썬 명령을 실행시켜서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을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저 프롬프트에다가 파이썬의 문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파이썬아 1 더하기 1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는 원래는 프린트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1 더하기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1과 1을 더한 결과인 2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해 주는데요 이 파이썬 쉘에서는 저 프린트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린트를 입력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계산기로 출발한 기계고 당연히 파이썬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산기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 파이썬 쉘만으로도 정말 유용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나 계산기가 할 수 없는 이런 텍스트 데이터 이를테면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몇 글자야 길이가 length죠 len은 length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hello world가 11 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파이썬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파이썬이 그 결과를 알려주고 또 요청하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대화하듯이 파이썬을 다루는 방식이 바로 파이썬 쉘 또 인터랙티브 모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썬 쉘에서도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이를 자동으로 처리시킬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a는 1이다 이런 변수라고 하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a는 1이다 b는 1이다 a와 b를 더한 결과는 뭐냐 e가 이렇게 나오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 있는 이 명령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1초만에 끝날 수도 있고 1년 뒤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행시켜야 될 명령이 3개가 아니라 이렇게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에 저걸 자동화해서 실행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a는 1 세미콜론 b는 1 세미콜론 a 더하기 b 세미콜론 하셔도 되고 끝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여기 있는 a는 1이라는 것이 1년 후에 실행이 끝나면 실행이 끝나자마자 바로 b는 1이라는 것이 실행되고 그것이 끝나면 a 더하기 b가 실행이 돼서 e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이 마지막에 실행된 것에 대한 결과가 이 파이썬에서는 화면에 출력된다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계는 상관없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저렇게 한 줄로 쭉 명령을 입력하면 굉장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a1하고 여기서 엔터를 쳐버리면 실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을 유보하고 여러 줄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했다가 한 번에 실행시킬 때는 a는 1 세미콜론 하시고요 그리고 역 슬래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이 유보가 됩니다 저 앞에 땡땡땡은 실행이 유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는 1 세미역 슬래시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하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 이때 비로서 실행이 됩니다 파이썬 쉘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대화형으로 작업할 때 주로 쓰지만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한 번의 명령을 입력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을 다시 입력하고 싶다 그때는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 명령의 히스토리가 역사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들을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콘솔에서 이 쉘에서 빠져나갈 때는 exi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언어 교육에서 이 쉘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채팅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잡한 일을 시키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리겠죠 또 많은 분들이 파이썬으로 거대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소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출발하는 게 또 좋고요 파이썬 쉘 모드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파이썬을 끌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언젠가 거대하고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시켜야 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 파일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파이썬 쉘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하면서도 간편한 도구를 손에 넣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파이썬 Benjamin 부처 아래 비밀